나의 인생을 모두 주어도 이리로 못 들어가나? 어떻게 올라가냐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올라갈 길이 없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싶어 안에 구현은 돼 있는데 여긴가? 이 사이길? 설마 설마 말도 안 돼 아 버리고 갑시다 아우 답답해 아이씨 아이씨 아 남자새끼가 이런거 제일 싫어 아이 미친 안정거하고 안찍었어 아이씨 아 내가 내가 찍을게 타고 와요 아우 나 몰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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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이 아이씨 나 안축은가봐 눈 오는데 탁포도 그냥 안좋어 아휴 뭐 모든걸 다 잃었을텐데 뭐 그런 그런게 있겠죠 뭐야 고딕 아르마다 벌써 할인해? 왜 와 안팔리긴 안팔렸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아봐 나올 때부터 10% 할인이에요? 뭐야 왜 줄 서있어 뭐야 신입생 저거하나보다 아 아 아 신입생 저거하나봐 안정거 없어 어? 어딨어 야 알겠다 아 개멀어 레이시플레토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예요 지금 이 카드 안 나와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 마 워 야 감사합니다 아 레이시플레토님이 원래 들어올 때 당시에 그 빠공님 자리가 나중에 나면은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들어오신건데 사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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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팀 바꿨어 팀 바꿉니다 와 아 나 무기 부속중에 이제 특급 무기 부속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설계도만 얻으면 만들 수 있겠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다들 목에 다 목에 담았어 데미지 개 돌았네 이거 야 샷건 데미지 미쳤네 5300 안써 안써요 우와 엠퍼 엠퍼 보라템 나왔다 어? 우와 보라템이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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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상점 일반 상점 워치니 엠퍼 보라템 메신에 어 진짜네 어 나이스 나 1000원만 더 있으면 된다 1600원 8500 8500원이라고 손롤림 와 데미지 와 994야 데미지 980인데 아 난 레벨이 하나 더 높아서그러봐 난 레벨 16이잖아 나도 16이야 형 형 원래 달라 나 데미지가 994야 원래 달라 그거 때문에 그래 서로 끼고 있는 템 차이야 저는 쪼렙이라서 그런거 안파네요 작가시기도 합니다 마드 아우 아 이거 사야지 웅당 사야지 이거 와아 파티 초대 좀 해주세요 타고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져요 들어와 있는데 빠꽁이 아 잉칼님이 파티장이셨나? 에? 모고형 타고 들어갔을 때 안됐는데 너가 초대중이라고 뜨고 들어왔었는데 그래? 이 사람이 자 보라템 사볼까요? 작작! 쿨해야지 사람이 그죠? 쿨하게 안맞게 사야지 그냥 쿨하야 쿨해야죠 그랬는데 시리가 왜 빼빵거려요 시리 미친 이런덜 오늘 과일 그 외제는 하여튼 관종이야 이쁘다 보라템 예스 치명타 확률 3%? 아냐 탄창 용량이야 무조건 야 데미지까지 올라가네 사이벌하다 근접 한정거리? 와아 순환대 7000이네 순환대 7000이라고 데미지가요? 왓? 혹시 그거 열었어요? 베이스에 있는 그 뭐 무기구? 포상? 무기구 무기구? 무기구 열면 브라템 계속 바뀌거든요 예? 예? 어디야? 무기구? 시큐리티에 보면 병기구라고 있거든요 아씨 모시라 시큐리티가 어디에요? 그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에 그니까 저기 지금 병이 있는 사고 있잖아 예예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예예예 거기서 보면 500 주면 병기구 업그레이드 할거에요 여기도 파네요 경찰용 엠포 보라색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폐품수집함 위에 폐품수집함에서 거시기 찾았다 이하의 인생을 엠포가 9000이라고요? 엠포? 엠포 18000원 여기로 18000원 DPS가 7000이네 여기 언제 뭐 그지 모두 주워두 와 DPS요 1930 엠포 암거래상 작전기지에서 다크존 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야 휴대할 수 있는 다크존 휴대 와 나 권총창에 응 시각권이 껴져 그거 두발짜리에요 응 부원동사 1시간마다 부속재료를 획득합니다 아 내 데미지는 세다 특수탄약 1시간마다 사격장에서 사격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사격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 뭐야 저도 그게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자 궁금하면 해봐야지 응당 그죠? 다크존 랭킹 지금 6인가 그럴걸요 7인가 6? 네임드 지역의 모든 보조미션과 교전을 완료하면 모든 미발진 정보가 뱁상에 표시됩니다 아마... 총 쏘는 곳이 여기 어딜텐데 여기가 사격장일텐데 상등... 아 상등풍 무기보급관 원하다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어... 야 이거 뭐야 저격소총 5168? 나는 여기 7000인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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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근데 이거 레벨 10초 정도만 왔어? 와... 아... 미쳤다 5천이면은 거의 그냥 쏘자마자 머리 뚫히는거 아닙니까 어 사격장이다 3,2,1 돈 괜히 썼다 이 개같은거 왜요? 아 사격장 열지 마세요 이 쓰레기 낚였습니다 아 내 돈 주무기 주무기 아 씨 ACR 이거 까도 되겠지? 응 너가 이제 푸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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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 중앙난방실 발전실 탄산음료 위성 투자식술 위치 에너지바 보정작업들 속성전이 보정작업들에서 아이템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? 어? 수강이 근데 랜덤이에요? 청구 돈들어가고 랜덤 이런 그걸 왜 이렇게 빨리 말해야 아 지금 물어보기 쓰읍 너무 빨리 말했네 인생은 보정이지 도움이 누구 날아갑니까 지금? 응? 아니요 내가 타자쳐요 음 날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있ish 开 훑 다다다다다닫하면서 ahh 선풍기인가보다 아 audience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니거 지금 소리 안나 아니아니아니 방금 전에 파다allah닥의 소리는 선풍기요? 아 맞다 저기 캘리포니아지 대소리? 나라니까 저저저저 키보드 소리 말한거야 저기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6시에요 예? 미션 하나 깨면 끝날거 같애 조만간 6시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벌써요? 네 방 조젓데 하하 아하 자 쓰읍 아하 경찰용 엠포야? 어? 뭐야 왜 엠포꺼 다 가져왔지? 아아 에이씨 아 어? 어? 뭐 어떻게 된거지? 뭐 어떻게 된거지? 내가 뭘 써야 되는거지? 이걸 쓰고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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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이걸 쓰고 에이씨하고 엠포를 쓰면은 둘다 총알이 똑같아서 아마 총알이 모자랄건데 어? 엄청 모자랄거야 그거 돌곡초총이라서 응 차라리 하나를 빼서 창고를 넣어버리던거 하지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러시는가요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오 와 오 오 바디아머 너 판다 보라템 쓰읍 쓰읍 6800 800 800 700 오 와 미치겠다 7680 와 여다가 뭐? 보건님 갑시다 갑시다 예 보건 창구에 예예 근접용 조끼 보라템 팔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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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건이 보호부장구 보건이 보호부장구 16레벨이 되면 도전이 뚫리는것 같지만 14레벨이라서 안파나요 그런거 같아 갑시다 이제 그럼 제가 도와줄게 뭐 전 그냥 뒤에서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총알이나 보급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이번엔 스킬 찍은게 있거든요 안파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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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F입니다 네 안파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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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라색 F입니다 보라색 F예요 네 네 네 네 네 헤드샷으로 적을 처치하면 50% 확률로 탄환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총알로 41발이에요 보조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아 아 적을 제압하면 헤드샷 데미지가 10%는 25% 증가합니다 적을 제압하면 헤드샷 데미지 이게 엑스컴 1인칫 느낌이 난다고? 뭔 소리야 이거? 썩검 썩국 썩검 업크야? 왜 업크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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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플레이어의 생명력이 낮아지면 지향상의 명진율이 20% 증가합니다 잠시 된 인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. 해소들 스킬의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. 뭐야 이 스킬. 아 오늘 하루에 회수 잃길까 그냥. 귀찮아.. 귀찮은데.. 아씨 이게 첫날에 이게 진짜 잘해 이 집도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고 갑시다 출발 출발 꼭 첫날이면 회사 나가기가 싫어 이게 엠폰가? 이거 보라색 엠포에요 이거죠 이거 이거에요 이거 근데 저분이 왜 소온기 안달아요? 저요? 저는 어글러니까요 소온기라도 달았는데 레기아님 레기아님 아 나오세요 미션 하나 깨면 끝날 것 같아요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병원에 아니면 저 아파트에 어...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응 어...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... 음...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음... 응? 어... 시간이 왜 없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선택장에 오지구요 아... 이거 어려움 깨져 에머스트 아파트에 아 마블? 오케오케 응 안정감 빠른이도 저는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마운티앤블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소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항상 방송을 녹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리님? 제가 잘 믿어야 한건지 모르겠네요 니가 이해하면 알파고지 이 또라이 같은 흐흐흐흫 자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너 알파고보다 똑똑하냐? 너 알파고보다 똑똑하냐? 너 알파고보다 똑똑하냐고 어? 어느새 하지만 아직은 아스트라이브가 그리고 그 바람이 중앙에 엠 Siis 그 바람이 잘 안정간만 내가 내 첫번째 내 첫번째 우리 아스트라이블를 이제 바이러스는 없으면 아스트라이블를 그 바람이 없지 아스트라이블를 뭐지 그룹렘분들이 시험삼아 옆에 거 한번 쳐볼까? 나 아파 어디? 옆에 쟤 불쇼하는 애 있잖아 와 쟤네 왜 저러냐 오 완전 락스타 락페스티벌이네 시험삼아 한번 잡아볼까? 쟤 해봐 불쇼어우 와이야 미쳤네 와 매드맥스인데 오오오오오오 빡공이 빡공이 오 온다온다온다 나왔어 와 데미지 미쳤구요 녹았구요 잠깐만 레기야님 레기야님 어디갔어 예? 일하러 가신대 일하러 가신대 일하러 가신대 시작했는데? 하이씨 오래졌어 야 야 레이 레이시 플로토님 레이시 플로토님 레이시 플로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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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잠깐만 그게 되냐고 지금 그니까 정리하고 정리하고 일단 플로토님 빨리 들어와 봐요 플로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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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우리가 플로토님